어? 아 너무 좋은데 기분이? 아 찜스러워 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 너무 좋은데? 아 이런 우연이 아 아 갑자기 집중해서 일단 나 존나 잘 끌잖아 적절히 재밌어 한다 왜 잘 끌어 와 잘 끈다 얘 아 갈뻔했네 야 쟤 되게 잘 끄는데 쟤 존나 잘 끌어 어? 어? 응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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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이다 진짜 따서 후 진짜 다행이다 따가지고 못뒀으면 큰일날뻔했어 진짜 아 블리츠가 근데 잘해 근데 진짜 억울한게 뭐냐면은 던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던지는 사람들이 날개를 잡고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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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접이 뒤에 건 죽었고 이미 아 이런 요건데 그렛 당할 확률이 되게 높아 지금 라인이 안좋아가지구 브릿지 들어오면은 오케이 저기 핑하있는데? 아이 시야가 보일락말락하네 씨바 빡치게 핑하 지웠니? 핑하 안좋았어? 아무 모았네 응 아이 굿 눕 ㄷㄷ 야 왠지 저 블리츠 분이 시.. 점수에 신경을 많이 안쓰시는 것 같애 그치? 자기는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실력이니까 음.. 꼭 이때 안올려도 된다 이런 것 같애 근데 저렇게 트로우한 사람이 좀 열받게 잘하는 사람이 많아 흑마범냄새 하하 방송 보고 있구나? 하하 날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아 불안한데 이거 불안한데 블리츠가 막 튀어나올 것 같은데? 나미가 안와 하하 다른 골렘들은 이걸 적절히 재밋어한다 골렘에 골 넣은 게 바로 나다 경제들 두려워하는 게 좋을 거야 이건 유머다 다른 골렘들은 이걸 적절히 재밋어한다 아 못 먹었네 이 정도면 뭐 음 갈뻔하셨네 헉 골렘에 골 넣은 게 바로 나다 이건 유머다 다른 골렘들은 이걸 적절히 재밋어한다 legit 인간시대이 끝이 소회했다 인간시대이 끝이 소회했다 인간시대이 끝이 소회했다 진간시대이 끝이 소회했다 굿 삐 갈뻔 sufficient 나이스 괜찮아 이기면 됐어 마치 설계한 것처럼 말한다 블리치가 근데 맞는 말이긴 해 아니면은 블리치가 먼저 들어오긴 했는데 텔하고 백업을 다 예측한 것처럼 근데 우리가 질뻔했어 약간 질뻔했어 근데 쟤 자꾸 왜이렇게 위험하게 다니냐 어이 위험하게 다니냐 쟤 헤헤 어둠의 날개를 타고 어둠은 모든 것을 밝아벗기지 악은 어디든지 숨어있지 아하 너무 쎄잖아 아 제발 이거 나이스 아 좋다 아 님들 캐리좀 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즐겨 존나 즐겸하네 블리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하니 아 죽여 죽여 야 나한테 킬 주는거 봐 야 아칼리 먹는게 더 이득일수도 있는데 후반보고 나한테 주는거잖아 멋있다 야 야 야 버프를 주면 어떻게 해 갑자기 뭐 먹었잖아 어? 버프를 주고 그래 아칼리 착하네 아 아 저 분 전파네 그거야 내가 죽일려고 했는데 존었어가지고 나 농락한 아칼리 아 아 아 아 아 아 너를 두려워하는게 좋을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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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수한게 더였지 나이스 큐 큐 와 진짜 개잘한다 진짜 와 와 진짜 잘한다 와 와 아 아 진짜 잘한다 아 서 여기 어서 아 여기 lin 육수 있어 그 Bus 올라가야겠는데 이거? 이거 때문에 올라간거거든? 우리팀이 더 먼저 받네 나보다 아 노궁이 암호 나이스 했다 근데 이정도면 뭐 파타이지지 아 제발 넌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또한 camp 아 존나 말하는거 봐 블리츠 볼때마다 정상픽받고 미드달린대 저게 더 무서운거야 트롤픽받으면은 아 졌다 다치하잖아 정상픽받고 미드달린대 저게 진짜 무서운거야 저게 저게 진짜 진짜 어 진짜 무서운거야 저게 저게 진짜 소름이야 그니까 그냥 어 나가는게 아니라 OP를 잡고 나가는거지 마오카의 야소 이런거 잡은 다음에 게임 시작하고 나가는거야 저게 진짜 무서운거야 저게 더 무서운게 우리도 5개 1개 1개 2개 2개 1개 1개 2개 1개 2개 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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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렉 오우 통장 쫄려라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야 딸..딸다 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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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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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스페어 내려갔다 밀자 정원 죽겠다 아쉽게 나이스 오 마이 갓 아 이거 이렇게 끌리네 아 아 아 아 노궁 잡았다 이거 나이스 야아 제압킬 땄어 나이스 진짜 개나이스 블리츠가 언제 트롤 했냐 트롤짓 안했는데? 어 트롤 안하고 있어 뭔소리야 내가 보기엔 지금 정의가 앞서 말하는 것 같은데 근데 블리츠 트롤 안했어요 그냥 입이 좀 뭐 말이 많은 것 뿐이지 트롤을 안했어 존나 열심히 하잖아 에이 이거 한 거 오버할 수도 있는데 도움말에 도움말! 아아 한 대 때렸으면 잡은건데 아아 진짜 아깝네 아 나 포션을 먹었으면 이겼는데 내가 아아 존나 아깝네 아아 하나 먹긴 했는데 그 전에 먹은거라 하나 더 먹었어야 되는데 그냥 두개 미리 눌러놓을걸 그랬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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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광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음 아아 아아 근데 암호 무빙이 진짜 뻔했죠 Q쓰는거 고치 맞추던거 아니면은 당연히 일로 간척하다 일로 가는거 뻔하긴 했는데 엘리스가 급해가지고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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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상색 출력총계 호마트케 안써요 선 therefore 호마트케 안쓰는데 아무것도 안써요 몰락만써요 몰락 아 난한거야 진짜 존나 웃긴게 뭔지 알아? 우리 팀 피가 다섯명 다 샀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거 치우자 씨발 악은 악은 숨어있지 공 끝나고 하우, 지져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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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빼네 골카 피가 그리 많았는데 천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피가 이렇게 들어오네 딜이 ㅋㅋ ㄷㄷ 어디든지 숨어있지 무고한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린다 조심해라 공격하라 가위로 결함 cemos 고맙습니다 ㄷㄷ 더 좋지 않나요? 두툼을 적절하게 되는 건 이제 침묵 방어장 노아든데? 브릿지? 봄 막는게 낫겠다 봄 막아 봄 막는게 나아 봄 막는게 낫겠다 하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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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잘못 썼네 아, 나 풀려졌는데 아, 나 뒤로 구를걸, 무빙하면서 잡았다, 득패 나이스 와, 아칼리 존나 잘한다, 와 나이스, 나이스 아, 방금 풀렸는데 내가 무빙 안해서 죽었어 아, 내가 그리고 방금 루시아나 밀었어야 되는데 그럼 벽궁 당해서 끝났을 텐데 게임 잘못했네, 내가 내가 쓸쓸했어 뭐하는 새끼야 뭐하는 새끼야 뭐하는 새끼야, 씨발 존나 멋있는데 라이즈 어 라이즈 잘해 블리츠도 멋있어, 멋쟁이야 아 아, 진짜 어려운 게임이었는데 많이 기울었다 그래도 쟤 방송 게임 존나 빡기면서 방송은 존나 열심히 들어 또 다 들어 어 나 말하는 거 멘트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들어 내 말하는 거 멘트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들어 내 말하는 거 멘트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들어 내 라이즈가 좀 트롤하긴 했어 블리츠는 오히려 남이 잡고 잘했어 블리츠는 오히려 남이 잡고 잘했어 지금 블리츠가 남이 잡은 다음에 앨리스 모 앨리스가 바로 못먹기 하려고 앨리스 포커싱 한 거야 나름 잘했는데 라이즈는 개 죽음이었지 그거 핑완받고 털 타더니 치사하더니 쫄긴 이러고 시발 아 라이즈가 전판 제드야? 왠지 어? 시발 어? 전판 제드? 라이즈가 전판 제드였어 날 패배로 이긴 그 장본인 버스 탄 거 맞아? 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미드를 밀진 못하고 아칼리 갖다가 운영해야지 당장은 미드 못 밀어요? 스페 때문에 우리 안 하는 게 좋아 어? 탱 탱 With a 탱 아 싱 안 마 제대로 봤네 아하 scrap 아 이거 어디나라의 안 마야? 아우우.. 상큼한데? 아우.. ası match XIX1 분명 이거 근처에 텔 탔텔텐데 근처 타가지고 집 가는.. 집 못 가는 애들 노릴려 할텐데 블리츠 존나 달려온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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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교체 개 호로다 진짜 와 공포게임이 아닌줄 알았네 이번판 요무가 더 좋았는데 돈이 이게 돼가지고 그냥 올렸어 와 끝날뻔했네 게임 어 죽었네 와 와 와 와 승리 오 오 오 으흥 으흥 흥 하 오 흥 와 승패 승패 승 와 와 진짜 와 진짜 힘들었다 오늘 5시까지 방송했네 새벽 5시까지 예 수고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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